새벽 6시 반 입니다. 오늘 나무 심으러 갑니다. 제가 세계여행하면서 달성하고 싶은 미션 중의 하나가 방문하는 나라마다 나무를 하나씩 심는 거에요. 그래서 20개 나라를 가면 20그루의 나무를 심고 30개 국가를 가면 30그루의 나무를 심겠죠. 오늘이 첫번째 그날입니다. 여기에서 버스 타고 1시간 정도 가고 여기에서 사람들 모두 다 집결해서 같이 나무 심으러 가는 거에요. 첫번째 나무. Let's go. 배고파서 아침 먼저. 샌루이치하고 홍차 다 지금 포장해서 가두고요. 버스 기다리면서 앉아서 먹어야지 뭐. 여기에서 병원합니다. 수영장은 여기 부위요. 여기에서. 한 번만 타면 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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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치니만 갑시다. 너무 일찍 도착했어. 이거 50분 걸린 다음에 오는데 불과 30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가서 한 1시간 앉아있어야지 뭐 여행을 도와주시고요 기다리면 사람들 또 오겠죠? 사람들 많을 테니까 기다렸다가 모이는 곳들 가서 기웃기웃 하다가 조인 하는 걸로 저기다 친구들이랑 같이 찾았고요 이제 가서 오늘 응사 진행하게 될 거 같아요 진행 참가 손장 도착했어요 지금 전화할 때 제가 안녕하세요 나의 시원 전화할 때 사과 전화할 때 짠 전화할 때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시작할 때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 몇 년? 13년이 우리의 고등학생. 어떤 년지? достаточно.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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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대개, 대대해 동학생 중. 대회 팀, 대회 팀, 대회 팀. 대회 팀, 대회 팀. 한화, 한화. 하늘이 하늘이 배우니까 안 돼. 한화. 대회 팀이 저희도 계신데요. 대회 팀. 대회 팀. 5 번 칭. tså, 너무 행복해진 나도. 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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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너무 좋죠 두번째 장구로 이동 6분이면 도착했는데요 10분 정도 지금 저희 집으로 kald네요 스페셜티 준비하셨네요 우리 여기가 다가도午餐结束之后 재채아오르기 이것은 안 tellement är 빅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외국인과 과정 오오오 찌개가 보기 고속도로 예... 유일한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여전히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너무 좋죠? 이거 그니까 이거 이거 도망가 이거 이거也要 렀어 래프가니라 하니라 이거 나쁘면 어? 수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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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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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볼게요 나라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우와 와~~ 감사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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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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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이 네! 네! 그래야, 타이완은 첫번째 종료라는 곳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사나무를 심습니다 리하이 리하이 좋은 기억입니다 엄청난 녀석을 만났죠 나올 생각을 하네 아 이 세 개가 아주 어 대만 나무충끼 참고! 참고다 잘 왔어 잘 왔어 참고 땅수없어 리하이 리하 나베이요 아 리하 많이 심었다 우리 괜찮아 여기도 있고 지금 여기도 하고 있고 자 여기도 있고 지금 한 20그릇도 넘는거 같아요 그죠? 아직 할게 더 많이 남았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가지마시작자로 여기 남았어요 아 우리 형님 잘합니다 아들 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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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이 자이 부담 자이 부담 10년 후 자이 랄라 니야 장타 후 자이 제 다들 고생 많았죠? 매우 닫아 이렇게 뭐하지? 마떼 마떼 안에 국이 들어있어 야채물 야채물 맛있어 이러고 먹는데 뭔들 먹었어 맛있어 고생해 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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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완이 첫 장소 그리고 30개 국가 모든 국가 종종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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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비신대가 거의 31개 큰 의미 저는 그 활동을 모르고 그 활동을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참여 저는 외국인들이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해 그렇게 생각해 우리는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일단은 그의 사항은 지금 많이 사는 것 같군요 우리는 그의 사항은 이곳은 어디에 있는 것 같군요? 이게 왜요? 그래서 KIN 여기 지금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다른 곳에서 한가? 모델도 그곳에 있는 장소다 이곳은 그곳의 다른 곳을 어디에 가야 될까요? 그곳에서 한가을 가야 될까요? 어디에 있는 곳은 또 다른 곳? 또 다른 곳에 가야 될까요?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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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기회가 될까요? 우리 전부 다 거짓놀이 시작했어요. 다 주워 먹고 있어요. 이건데 홍더 홍서다 리서로는 하임에이 응 이거 빨간색은 먹어도 되는데 아까 먹어봤는데 좀 짜요 응응응 걷다가 염분 떨어지고 땀 많이 나면 이거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비아익스파도 자이 오저잔 가야죠. 가서 이제 밥 먹고 들어가야겠어요. 배고프다 리하 자이 오저잔 아 뭔가 낯설다 했는데 뒤편으로 온 거였어 밤에 오니까 또 조금 다르네요